이어서 복직의 정책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식품안전정보원은 노인과 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의 식품안전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읽어주는 식품안전뉴스와 움직이는 카드뉴스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읽어주는 식품안전뉴스는 인공지능을 활용해 문자를 음성 콘텐츠로 변환해 읽기에 어려움이 있는 사용자도 식품안전뉴스 정보를 듣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또한 움직이는 카드뉴스는 애니메이션 이미지 기술을 활용해 식품안전데이터 등 주요 정보를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사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 콘텐츠입니다. 한편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은 식품안전지식부터 위해예방전문정보까지 30개 관계 행정기관이 보유한 식품안전정보를 한 곳에 모아 제공하는 포털입니다. 정부가 전국 229개 모든 기초지자체에 학교 복합시설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교육부는 지난 17일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학교 복합시설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이 저출산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며 지난 1월 교육부가 발표한 늘봄학교에 다양한 학교 복합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해 방과 후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를 위해 전국 기초지자체 중 학교 복합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142개 지역부터 학교 복합시설이 우선 설치되도록 향후 5년간 매년 40개 교식 총 200개 교 규모의 사업 공무를 추진합니다. 대상으로 선정된 학교는 학교 복합시설과 방과 후 프로그램의 연계가 가능하도록 다목적실, 창의활동공간, 수영장과 체육관 등의 설치를 필수적으로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근로자의 안정적인 일터 복귀를 지원하고자 산재근로자 직업복귀 통합지원시스템의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통합지원시스템은 지난 한 해 동안 산업재해로 치료를 마친 약 12만 명의 산재근로자 중 절반은 재해 당시 건설, 일용직 등 비정규직이었거나 신체장애 등으로 원래 직장으로 복귀가 어렵다는 점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시스템은 산재근로자 직업복귀 우수사례 7만 건을 학습한 인공지능이 장애 정도와 재해 직종, 고용 형태 등을 반영해 산재근로자에게 취업 가능성이 높은 직종을 추천하고 공공취업기관이 보유한 직업훈련, 일자리 연계정보와 시스템의 추천 직종, 산재근로자의 희망 구직 조건을 맞춰 최적의 정보를 모바일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합니다. 아울러 공공기관 최초로 메타버스 가상상담실을 구현해 상담서비스와 민원신청서 제출 서비스 등을 제공하며 공단은 이번 시스템을 활용해 오는 2027년까지 산재근로자 직업복귀율을 78%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